이번 순서는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올해는 전교조가 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 해수로 6년째 법의 노조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탐구 시간에는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석에 올리겠습니다. 정성홍 전교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5월 28일이 전교조 3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는 지금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먼저 왜 우리가 말하는 법의 노조 하면 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는 어떤 게 법의 노조입니까? 네, 법의 노조라 하면 불법 노조가 아니거든요. 불법 노조 상태는 아닌 상태인데 법 외, 그러니까 노동법 바깥이라는 뜻으로 법을 의미하는 건데 노동법에서 주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대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조치라는 것은 4대 조치? 네, 전임자에 대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일만 전적으로 하는 분에 대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 이 교섭권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사무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각종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을 전부 해척하겠다. 이 네 가지 조치를 크게 보면 이걸 주지 않겠다,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중에 핵심이 전임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 노조와의 가장 차이 핵심은 어떤 겁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옛날에 8, 9년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름으로 해직이 됐잖아요. 1,5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거야. 탈퇴수만 넣으면 해직이 안 할 테니 탈퇴수만 제출해달라 요청했듯이 그 모임 자체를 불법으로 한 거죠. 그것은 불법이고 지금은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 지금 모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받는 문제까지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노조라는 형태로 전교조를 묶어놓은 상태인 거군요. 말씀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명분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이제 보면 법상 노동조합이 하면 활동하다 보면 해직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거 자체를 국가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희 89년 당시에 1527명이라는 해직 교사부터 시작한 것이 전교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30년 동안 이 해직 교사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어느 정권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갑자기 이걸 들어서 저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것이 아이러와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규약상 조합어료로 가지든 안 가지든 그 조합이 결정할 일인데 국가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6만 조합원 중에서 단 9명이 해직 교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법 노조로 만든 것이죠. 법의 노조로 만든 것이죠. 말씀 들어보면 해직자 노조 문제를 해결하면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했었지만 노동조합을 이루는 근간이 있고 전교조 태동의 의미가 그런 참교육을 하기 위한 해직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해직한 동지들은 다 사립학교의 민주화나 일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해직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우리 조합원이냐니 나가시오라고 말한다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해직을 두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투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법의 범위 내에서만 싸워라.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는 갇힌 동지를 어느 날 갑자기 조합원이 아니다고 내칠 수가 없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총투표 한결과 80% 이상이 그렇게 가지 말자라고 선택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해 양승태 대부분의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 것입니까? 저는 이거 한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정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문제, 임기 중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가정교육 얘기하니까 저희가 4.19 노조라고 있었습니다. 4.19 노조요? 4.19 혁명 당시에 제자들이 죽음을 보고 교원들이 반성하여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때 4.19 혁명 때요. 교자들이 가슴이 아파서 네. 노조를 결성했죠. 그런데 61년 5.16 구태타가 일어난 다음에 다음 날, 17일 날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을 감옥에 구속시켜놓고 법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교사를 그때 해직을 시킨 거니 저는 이것을 박정희 시절에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그래서 가정교육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이 사립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립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 여기서 단식을 하면서 저항하는 우리하고 관계가 하나 있고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잘 알린 국정화 관련 역사 교과서 독재의 미화와 오일파비를 폄훼하는 이 교과서에 대한 것을 전교조가 반대를 해서 학교에서 채택을 거부해서 모든 학교가 채택하지 않는 등 강력하게 저항한 것 두 번째가 세월호 관련해서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진상을 규명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대통령이 이것을 책임을 못 지고 있으니 사퇴하라. 제일 먼저 전교조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있어서 그거의 보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얘기를 한 건데 정권 차원에서 불편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라고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촛불 정부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일반 시민이 딱 뉴스를 받아 봤을 때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와 서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이런 장면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언론 기사 보냐면 촛불 정부에 반기를 든 건가 전교조가 서로 갈등이 있는 건가 이 문제의 핵심과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들 법의 노조를 해결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건데 지금 자한당하는 어느 법도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 개정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국회 법 개정은 어렵게 됐다.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에 가 있는데도 3년 4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판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판결을 못하고 있는 게 뭘 기대하겠느냐라는 건데요. 법의 노조는 실질적으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을 온 거거든요. 이건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라는 당사자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자 해지.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15개의 권고사항 중에서 저희 정교조 문제와 노조법 시행령 구조이왕 폐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는 권고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가능한 조치가 아니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곧 청와대. 아까 말하자면 팩스 한 장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에서는 해결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인 거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성까지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직권 취소는 어렵다. 대법 판결로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대법원의 법의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죠. 이 결과를 청와대는 법적으로 기다리겠다. 지금 전교조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행정 쪽에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행정 조치가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 중에서 구조 이항에 근거해서 저희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는데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 이항은 노조 해상과 같은 그런 위법성이 있는 법조항인이 폐기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그것을 시행령 자체를 행정행위를 가능하다. 그것을 해주면 그것이 더 사법의 판결에도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으니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아예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죠. 이 협약을 따르면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 해결에도 실마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다고 봅니다. 실마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법과 국제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아예로 국제 수준에 맞는 법으로 간다면 국내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교조가 6월 12일이죠. 아예로 100주년 총회에 앞서 맞춰 대정부 투쟁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비준을 하겠다.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동의 절차를 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부에서 정말 국제 수준을 인정한 거잖아요. 현행법이 틀리고 국제적으로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자체 모순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했다면 직권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 취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법을 다투고 있는 게 행정부와 정교조, 당사관이잖아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보니 국제법상에 이렇게 보니 쳐다보니 이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취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법을 끝나는, 판결이 끝나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라도 좀 취해달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것은 법을 국내법을 개정한, 완전한 거라면 지금은 직권 취소를 해서 해직 상태를 복원시키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대개혁을 가기 위한 교섭권을 갖고 하는 이 작업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청 사항입니다. 네, 그동안 보수정부 때 전교조의 피해 그리고 간절함. 지금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럼과 함께 이 간절함에 대한 해결책은 또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또 정부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국민의 시각이 어느 쪽에 더 민심이 실리느냐에 더 고민이 될 건데 법의 노조 취소에 대한 국민 창성 여론은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기존의 투쟁들을 비춰볼 때 국민의 지지를 좀 못 얻을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전교조 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은 국제 수준에 맞느냐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부끄럽고 아이들을 쳐다봤을 때 선언문 중에 정권의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다. 이것이 저희 전교조 활동의 기준점입니다. 정말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교조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의 노조 문제는 국제 수준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사회는 다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 간다면 저희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대로 과격한 투쟁이 아닌 국민과 함께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청와대 앞에 농성은 대립이 아닌 청와대의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올해가 30년이 됐어요. 전교조 탄생이. 30년이 돼서 전교조가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30년이 됐으니까 어떤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처음에 말했듯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 거기에서 선언한 것 중에서는 중립성을 얘기했어요. 중립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촌지 거부와 연관이 되는데요. 학부모로 또 촌지 받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중립성을 A든 B든 공정하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편애가 되면 아이들이 곧 그것이 교육에 영향을 보기 때문에 촌지 거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민주화 문제, 최근에는 국정화 저지 문제, 세월호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체벌 금지라든지 연교시 폐지라든지 자율학습 등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을 열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교조가 우리 교육과 사회에 이렇게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정치적이지 않냐. 정치편향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런 말 들으셨을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쉽게 설명하자면 백범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단재 신창호 선생님. 이분들이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잘 부각이 안 됐어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네요. 선생님이셨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면 교과서만 가르쳤을까요? 그것도 가르치고 일제심민체에서 조국의 현실과 어떻게 가할지, 미래에 대한 학생들과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야기했겠죠. 그것은 교실 안과 밖에서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교사는 수업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된 것이 저는 군부 독재 박정희 때부터 교사를 길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국정화로 만들어서 독재를 미화하고 5.18를 폄훼한다고 할 때 교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결정했으니 모 단체처럼 찬성하는 입장을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갖고 그것을 지식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중립이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이라면 전교자가 추구한 교육 방향이 현 입시 제도에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좋은 성적, 성과를 내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탐욕과 일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입시만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회에 공익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공부만 해서 가능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긴 장래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갈 수 있는 역량 중에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은 분신이나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회가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누가 그렇게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 관심 없다. 이런 사회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의 문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회가 더 어려우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교육 현장에 주요 등장하는 문제점의 상황이 시대가 내면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쿨 미투. 또 뭐랄까요 학생부 전형 비리 등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교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들에 대한 전교조는 어떤 해법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전에는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피해 사례를 말하지 않았는데 스쿨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학생 스스로 저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격려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스쿨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생각들을 지지해주고 함께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현재 이슈에 더 잘 대응해야 된다. 그런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학생부 같은 그런 거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도에 보면 어떤 교사와 학생 간에 또 한쪽은 평가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은 평가당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리와 또 아니면 또 서로 차별적인 구조 어떤 학생에 대한 이런 현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전교조차하는 입장에서 뭔가 해결해 나가고 분명히 제시해 나갈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제도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과 함께 교육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참교육 운동이고 전교조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자정운동으로 충분히 가야 되고 자정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배제징계도까지도 성적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종의 각종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대학에서의 이 학종을 뽑을 때 투명성을 고려해서 대학도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의 비리가 하나 있고 학교 내부의 비리가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에 맞는 전교조 내부에 또 건강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전교조 합법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교조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신가요? 전교조 30년 저희는 자랑스러운 전교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이였고 아이들의 행복과 자기의 삶을 주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맞는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있지만 앞으로는 숨, 쉼, 삶이라는 미래 교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숨이라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건강권,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쉼이라는 것은 여유를 말하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런 관계 교육과 삶을 의미 있는 삶은 자기의 미래를 돌보는 그런 행복한 삶을 보는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교조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같이 토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단순한 교사가 아닌 지역사회, 국가, 모든 사람이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합의하고 이 정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런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교조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엊그제 30주년을 맞은 전교조가 왜 지금 촛불정부에 들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간절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얘기를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웅 전교조 사무처장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가 전교조의 새로운 화두라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는 분명히 우리 삶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교육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 참교육을 외쳤던 전교조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삶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